안녕하세요. 7월 12일이에요. 군인위천강입니다. 대물나라라는 우량특파원이 몇백명이 하루에 매일매일 활동을 합니다. 오늘은 월요일이고 비온지라서 활동이 조금 적지만 그 와중에 또 우리 박성윤 우리 대물나라의 우량특파원님 닉네임이 아명님 지금 한곳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풍경사진을 주고 있습니다. 와 저수지를 가시려고 하는 거 강으로 제가 또 그 방향을 변경시켜서 안내를 했는데 와 지게나 지게 와 멋지죠? 아마 1박이나 2박 때리면 풍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위천강 우리 거의 안정수위에 들어가거든요. 거의 안정수위는 그렇고 많이 안정되어 가기 때문에 유속이 없는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하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뭐 광물이 많다고 안들이 되면은 손해 이럴 때 가면은 바글바글 나오죠. 우와 벌써 풍호 한 마리 잡아놨다고 하네요. 오늘은 7월 12일 군인위천강 대물나라 가게 뒤 근처에 한 포인트가 되겠어요. 아명님 파이팅!